체위이 빠졌네요 일단 수리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빠졌네 아 체인이 빠졌네요 일단 수리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체인이 하나 빠져가지고 내 수리 다 끊었습니다 네 국가정원에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나와봅니다 자 이번에 새로 정만한 피날레로 조금 반지가 나죠 해당 나와봅니다 엠티비 클립하고는 좀 틀리네요 아 이번에 단반장이라서 한쪽밖에 안되네요 제 꼽기가 서부자들이 조금 하기가 엠티비보다는 클립 꼽는게 좀 힘드네요 에이 저도 신발 속속에는 반인판삼공 반인판삼공인데 로드 로드 로드에 맞게 좀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속도개 속도개 속도개가 바깥에 꽂아놨습니다 혹시 아프가 정말로 정말로 다 정말로 정말로 길고 날씨도 좋고 자전거 얼마나 나갈지 안 나갈지 한번 잠시에서 다운해 볼게요 이야 속도가 속도가 대단한 줄이야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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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요 ㅇㅇ 잘 설명드리는 것 같다 하쥬 흑인 여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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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는? 아 춥다 역시 속도가 있어서 헬리킹보다 로드가 더 촛뿌리라 자 뒷풀에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돌아왔습니다. MCG도 로드도 하나도 쉬운게 없습니다. 대박해 헤리오로 따라올 수 있도록 서울은 되죠? 그거는 거기까지 했죠? 근데 뭐.. 타면 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내가 정신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쵸? 이거는 자전거 타고 가기에는 뭐.. 아직 원했다고 방송국하고 같이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 유산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있는 영상을 보내봅시다. 운전시간이 뭐.. 10시간도 안되고 도로 멋있네 네.. 응.. 아..